자 안 들리시나요? 어떤 부분이 안 들렸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들을 때는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요 한번 딕테이션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해도 됩니다 그것을 꼭 이제 손으로 적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 부분이요 약간 좀 여러분들 안 들리는 부분이 좀 있었을 겁니다 제가 또 딕테이션 시켜보니까 이 부분이 또 많은 분들이 못 잡았습니다 어떻게 들려요? and it all started 이렇게 들리죠? 이 부분을 잘 못 잡더라고요 자 그것이 모두 다 시작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에피소드를 말하는 건데요 자기의 과거의 어떠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and it all started 자 우리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발음입니다 어 이 발음이죠 이 발음도 학생들이 매우 못하는 발음입니다 일단은요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을 느낌이 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응 혓바닥이 이빨 뒷면을 쫙 때린다 오 오 오 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오 자 근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발음 기호로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참고로 발음 기호를 가지고 발음을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첨부 자료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잘 보세요 이 발음이 뭐냐 이 발음은요 바로 뭐냐면 턱 떨어지는 발음입니다 다시 한 번요 턱 떨어지는 발음입니다 저는 약간 역삼각형 이 턱이 쫙 떨어지는 역삼각형 발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어 어 이런 느낌이야 어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직접 제가 영상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그래서 요 영상 좋은 게 있어서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리시나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어떻게 들려요 자 지금 입보세요 입모양을 잘 보세요 분명히 입이 쭉 벌어지죠 어 어 어 어 어 자 어 어 여기에서 끝부분에 어때요 어 어 이렇게 말하면 되죠 어 어 끝부분 보이시나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그래서 요걸 잘 보시면 어 약간 한국말로 하자면요 한국말로 하자면 어떤 느낌이에요 자 한국말로 하자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죠 어 어 어 어 이런 느낌이야 어 어 어 어 요 정도의 느낌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응용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F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뭐예요 F가 F 발음이죠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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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쵸 아니 크잖아 그 다음에 T를 집어넣어 볼게요 키가 크다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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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응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뭘 뭘 이렇게 발음할 수 있잖아 됐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발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I heard all about it 이렇게 나왔죠? All about it 많이 나오는 구법은 번거롭습니다 All about it I heard all about it 자 일단 이거 한번 연음시켜 보도록 할까요? All about 한 번 더 All about All about All about 자 그럼 이까지 한번 같이 덩어리로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about it 한 번 더 All about it 자 이것도 연음이 돼갖고 리을 사운드가 들리죠? All about it All about it 자 그러면 I heard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heard all about it 한 번 더 I heard all about it I heard all about it I heard all about it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First of all이라고 나왔죠? 이것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먼저 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First of all 자 보세요 First라는 건 알고 계시죠? First 그 다음에 All about it 이 F 발음은요 V 사운드로 발음입니다 이거 V 사운드요 All about it 할 때 All about it All about it 자 제가 의도적으로 이거 가져온 거예요 컷다운 배웠잖아요 컷다운 온 스낵스 스낵스라는 게 양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컷다운 온 스낵스 온이 나온 거예요 컷다운 온 스낵스 자 스낵스라는 것은 뭐 떡볶이 그 다음에 뭐 비스킷 초콜릿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스낵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음 막 진짜 막 살이 뒤룩둑 쪘습니다 자 그럼 그 친구한테 충고할 수 있겠죠 야 그렇게 많이 쳐먹으면 안 되지 First of all You should cut down 온 스낵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First of all You should cut down 온 스낵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 stayed up all night to finish the project 라고 나왔습니다 All night 마찬가지입니다 All night All night이 아니라 All night All All night All night I stayed up all night 나 밤 새웠어요 이런 힘 있죠 I stayed up all night to finish the project 음 자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나는요 밤을 새웠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All 발음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하면요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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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It all started It all started It all started It all started All started All started 그 다음 started도 발음을 보면요 Started 해서 started 그래서 T 발음이 약간 어떻게 들려요 약간 T 발음이 들리죠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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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T도 started 약간 리드 정도 느낌의 발음이 됩니다 Started It all started And it all started And it all started It all started One day On a plane On my way to Ted 정리해볼게요 One day On a plane On my way to Ted 자 여기서도 제가 정리를 할 게 많습니다 자 one day하고 someday가 나와 있는데요 요것도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은요 one day하고 someday의 차이점은요 뭐냐 하면 이 one day라는 것은 이거는요 과거와 미래에 동시에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one day 나왔죠 그 다음 미래도 지금 one day가 나왔죠 자 그런데 someday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바로 미래에만 나오게 됩니다 미래에 어느 시점 이걸 someday라고 하거든요 과거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요 직접 예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예문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신중하게 예문을 뽑은 거예요 one day I got into a fight with my roommate라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 시절에 친구하고 싸웠던 roommate하고 싸웠던 그 기억을 상상히 보면서 말할 수 있겠죠 one day 하루는 말이지 I got into a fight 자 get into a fight라는 것은 싸움을 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 got into a fight with my roommate 내 roommate하고 내가 싸움을 하게 됐어요 on that day 바로 그날 이 앞에 있는 요거를요 받을 때는요 이미 one day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그날 할 때는요 on that day라고 할 수 있습니다 on that day I was really upset 나는 정말로 화가 났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분명히 과거의 한때를 말할 때 one day라는 걸 사용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A하고 B가 대화하고 있어요 let's meet up one day 언제 만나자 우리 언젠가 만나자 I'm only free on friday 내가 금요일날 free하거든 free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 있거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m free on friday 하면요 나 금요일날 시간 있어 oh that's no good for me 아 그거 안되는데 아 금요일날은 나한텐 별로 좋지가 않아 시간이 없는 거죠 let's do it another day 다른 날에 하자 another day라고 하니까 friday는 안되니까 우리 다른 날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another day라는 것도 알고 가시면 좋겠죠 또 다른 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인 one day는 바로 뭐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미래의 언젠가를 우리가 one day라고 할 수 있습니다 one day one day 정해지진 않았지만 느낌이 뭐냐면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그 거리상에 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one day라는 게 그래서 one day가 미래로 사용되면 약간 느낌이 일어날 수 있는 느낌이 좀 있는 그쵸?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someday라는 건 뭐냐 이 someday는요 느낌이 뭐냐면요 someday 아 약간 느낌이 뭐냐 하면 정말로 먼 미래의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someday라는 것은 이게 실제로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나는 그런 걸 원해 약간 디자이어죠 희망이에요 희망사항 그래서 someday I'll buy a house 희망사항일 뿐이야 지금 내가 매달 벌고 있는 돈이 200만원 300만원밖에 안 돼 그런데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10억이야 근데 이거 진짜 감이 안 오잖아요 언제 가능한지 그래서 someday I'll buy a house 그때는요 someday가 one day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one day로 집어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someday가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리긴 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해보면요 one day라는 것은 자 과거의 언젠가 과거의 한때는 그때 말이지 그래서 옛날 얘기할 때 좀 one day라는 거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one day라는 것은요 미래의 어느 시점을 말할 때도 one day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보통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시점을 말할 때 one day를 좀 사용하고요 someday라는 것은 그냥 호흡해요 디자이어에요 그냥 그렇게 기대하는 거지 아이 그랬으면 좋겠다 someday I'll buy a house someday I will win the lottery 모르는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복권 당첨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someday my son will be a doctor 희망사항이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one day와 someday의 차이점을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start it one day 하루는요 그쵸? on a plane 자기가 과거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one day라고 한 거예요 on a plane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on a plane이라고 나왔는데요 일단은요 plane 같은 경우는요 이 on을 사용합니다 on을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이 뒤에 대중교통 수단이 나오잖아요 대중교통 예를 들어서 plane이나 대중교통이라고 해볼게요 plane이나 bus나 이런 것들 있죠 train이나 이런 거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on이 나옵니다 좀 이따 설명을 제가 드리긴 할 겁니다 일단은 on a plane 알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on my way to 태드라고 나왔는데요 이것도 한번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my way to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걸 딱 봤을 때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 돼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어때요 어떤 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이걸 destination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 도착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I'm on my way to 땡 하시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I'm on my way to my house I'm on my way to work 직장에 가고 있으면 I'm on my way to work 하시면 되겠죠 스토에 가고 있으면 I'm on my way to the store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on my way to가 나오는 것을 제가 영상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리스닝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리시나요? I'm just on my way to work 나왔죠 I'm just on my way to work 나 지금 직장에 가는 중이에요 I'm just on my way to work 자 그래서 지금 막 직장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지금 시작을 하는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I'm just on my way to work 아까 전에도 보면 이 앞부분에 보시면 이 친구가 지금 떠나진 않았잖아요 직장으로 지금 떠나는 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on my way to라는 것을 사용을 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en I was 16 I was on my way to work 고등학생 때 알바한거죠 알바한거죠 맥도날드에서 알바한겁니다 I was on my way to work and 맥도날드 자 그리고 요 발음할 때도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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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세가 어때요? 뒤로 갑니다 맥도날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맥도날드 따라해볼게요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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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발음 잘 못하면요 원어민들 진짜 이해 못합니다 맥도날드 해서 뒷부분에 강세를 집어넣어야 돼요 맥도날드 정말 진짜 직업이었어요 돈을 받았으니까 when I was 16 I was on my way to work at 맥도날드 my first real job 여러분들 쉐도잉 계속 하셔야 됩니다 when I was 16 I was on my way to work at 맥도날드 my first real job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when it all started it all started one day on one day on a plane on a plane on my way to TED on my way to TED 이렇게 끊고 따라갈게 하구요 and it all started one day on a plane on my way to TED 여러분들 쉐도잉을 하셔야 됩니다 and it all started one day on a plane on my way to TED 넘어갈게요 and it all started one day on a plane on my way to TED 7 years ago 7 years ago 뭐 어렵지 않죠? 7 years ago 7 years ago 7년 전에 and in the seat next to me who was a high school student a teenager and in the seat next to me was a high school student a teenager and in the seat next to me who was a high school student a teenager 자 요 부분 한번 정의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n the seat next to me 끊어볼게요 in the seat next to me 라고 나왔어요 in the seat next to me 일단 sit 정의해보고요 그 다음 next to 라는 것도 정의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좀 발음이 좀 많이 나오죠 일단 맨 처음에는요 발음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발음을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발음 부분에 대한 설명은 줄어들 겁니다 왜? 설명이 앞부분에 많이 되니까 자 보세요 일단 여기서는 지금 s-e-a-t가 나와있지요 요 부분의 발음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발음과 요 발음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요 really 설명을 할 때 요 두 가지 발음 기호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요거 기억이 나시죠 요거 기억나요? 요거? 뭐가 중요해요? 1번은 뭐예요? 자 미소 아주 큰 미소를 지어라 그 다음 2번에는 어때? 긴장시켜라 어디 이 부분 긴장시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물선을 그려라 그래서 e 이렇게 된다 그랬죠? e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꺾여요 소리가 자 그러면 이거 발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seat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긴장시키고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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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s 발음은요 약간 이렇게 쓰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쌍시옷 정도의 느낌 자 그리고 앞에 있는 걸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어때요? 그냥 미소 지을 필요 없어 긴장할 필요 없어 그냥 소리가 떨어져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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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응용해볼게요 자 보세요 please have a seat 따라해보세요 please have a seat 상대방한테 앉으세요 할 때 please have a seat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have a seat have a seat have a seat 자 그 다음에 once all of you guys 자 once라는 것은 뒤에 이렇게 주호 동사가 나오면요 이 once는요 일단은 뭐뭐하면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nce all of you guys sit down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아까 전에 all 기억나시죠? 요 발음도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가져온 겁니다 all of you guys 한번 더 all of you guys once all of you guys sit down sit down 앉으면 일단 여러분도 앉으면요 sit down sit down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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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we're gonna start we're gonna start 요것도 we're going to start 라고 할 수 있지만 빨리 말하면요 we're g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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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의 느낌 약간 gonna 이 정도의 느낌으로 하는데요 gonna we're gonna start 다시 한번 읽어볼까 please have a seat once all of you guys sit down we're gonna star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습할 때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이번에는요 next to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next to라는 게 나왔잖아요 next to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next to라는 것은 바로 옆에 말할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자리에 앉아있는데 옆에서 리가 비어있어요 자 그러면 친구한테야 내 옆에 앉아 why don't you come sit next to me sit next to me 이렇게 말했어요 sit next to me 내 바로 옆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next to라는 표현 보세요 the pharmacy is next to bookstore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pharmacy가 있죠 약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bookstore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바로 옆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pharmacy is next to the bookstore 딱 보면 어때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영어로 문장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실제로 많이 나오니까 자 해보세요 학교가 있죠 그 다음 여기는 park가 있습니다 공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park is across from the school 이라고 나왔잖아 이것이 어때요 길을 자 길을 가지고 이제 마주보고 있죠 이럴 때 across from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the park is across from the school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the bank is between the post office and the restaurant 자 지금 post office하고 restaurant 사이에 있잖아요 이때 between a and b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the bus stop bus stop은 보통 이제 정류장을 말할 때 bus stop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발음할 때도요 bus stop이 아니라 s와 s가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한 번만 발음하시면 됩니다 bus stop the bus stop the bus stop the bus stop is on the corner 코너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는 on the corner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e museum is near the hotel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뮤지엄이요 호텔 근처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근처에 쉬운 표현이고요 the airport is far from town 이라고 나왔어요 airport가 어때요? 타운에서 무적이 멉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airport가 어때요? 제가 사는 전 판교에 살고 있는데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airport is far from tow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next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and in the seat next to me 자 끊어볼게요 in the seat next to me 내 옆에 있는 seat 자리에는 was a high school student was a high school student 결국은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high school student was in the seat next to me 이렇게 해야 되는데 in the seat next to me 를 앞으로 보낸 겁니다 도치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도치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느낌이 오시면 됩니다 원어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석할 때 해석하는 게 아니죠 in the seat next to me 바로 내 옆에는요 was a high school student high school student 하이 스쿨 스튜런트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teenager teenager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eenager라고 하면요 여기 teen이 보이시죠? 그쵸? 요 t-e-e-n 자 영어로 시작되는 단어 중에서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t-e-e-n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10대 하면요 10살, 11살, 12살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보세요 10, 11, 12 이 뒤에 teen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teen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은 어때요? 13 13서부터 들어갑니다 13, 14, 15 쭉 가다가 어때요? 19 이렇게까지 자 그러니까 13살서부터 19살 요 애들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teenag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간단하게 teen이라고 할 수 있죠 아시겠죠? 알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청소년 애들을 말하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끊고 따라하기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막 없이 한번 들어볼게요 넘어갈게요 그녀의 출신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came from 이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오다라는 건데요 여기서는요 지금 여기 보면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왔던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쵸? I came from poor family라고 하면 나는요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되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요 come from 이라는 것은 자기의 출신지를 말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계속 따라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she came from a really poor family 그리고 she came from a really poor family 1차 애교 그리고 이 가족의 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3차 애교